고기 좋아하세요? 네 좋아합니다. 무한리필집에서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거절당한 적 있어요? 안녕하세요.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한 번 달라보러 이재용 나와! 멋있어! 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됐을까요? 이번 유도란 무엇인가 유도는 미스 기관 선생님처럼 힘이 약하고 작으신 여성분들도 상대방 힘을 이용해서 쉽게 제압할 수 있고 국내 1등이에요? 저도 1등이에요. 어떤 걸로? 미모로 저랑 한 번 소리 대결 다시 있어요? 한번 가시죠 아아! 마림도 없다! 아아! 쉴 때 뭐 하는 거세요? 최대한 상체에 펴주면서 상대한테 지쳤다는 걸 안 보이기 위해서 어디 다치셨어요? 아파도 해요? 테이프는 해야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운동을 하면서 행복한 순간이 언제 운동은 힘든 거 참으면 그만큼 시합 때 좋은 성성이 나오니까 지금 무슨 운동이에요 이거는? 복근 운동이라고 어디에 좋은 거죠? 원래 이 옆구리에 선을 만들 수 있어요 선이 있으세요? 어? 고기는 그렇게 안 힘들어 한번 해보실래요? 옆으로 옆으로 앉으셔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? 가장 자신 있는 운동이 뭐예요? 이제 땡기는 힘이 좋아가지고 저녁에 뭐가 땡겨요? 치킨이요?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세요? 네 저합니다. 무한리필집에서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거절당한 적 있어요? 들어갔다가 먹고 있는데 얼마... 소정의 금액을 주시면서 그만 먹을 거예요? 얼마나 못 드세요? 세보진 않았는데 라면 같은 건 10개 이상 쓰기 와 아니 근데 팔뚝이 진짜 허리만 할 것 같아요. 보통 하실 때 보통 무슨 생각 아무 생각은 안 하죠. 아무 생각을 안 한다고요. 내 생각 안 했어. 호랑이 나와 다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어림도 없다